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무슨 사진? 그때 학교에 대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근데 그때 사진을 찍었을 때 저는 선생님 가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족이 아니셨잖아요 왠지 가족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우리 가족? 왜냐면 가족이 같이 일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건 지금 생각해요 아 내가 무슨 사진을 보여줬더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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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지는 것 같다 그치? 계속 야단 맞고 맞지? 나한테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치? 뭐라고? 바로 비갔어요 무슨 시간을 해야죠 그래 우리 가족들 뭐 사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고요 인디언들이 억수로 실망해 나왔더니 나 때문에? 어르신으로 다 불안하고 있는 장면들 아 내가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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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대단한 나라라고 뭐lively 정말 좋은 곳이 될꺼라고 빅터라 시장한테 내 감사장 받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배기가 있어. 왜 그런 좋은 것을 따르냐. 근데 우리 모니터 하거든. 네. 나는 좋은데. 근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 네. 진짜 배기가 있어. 그래서 처음엔 좀 솔직히 그 이스동안 지겹더라. 근데 떠나고 나니까 늘 잔잔하게 남는 것이. 지금도 뭐 이렇게 눈 감으면 버려야 뭐 선하게 왔다 갔다 그래. 그때 있을 때에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진짜 지겨웠어. 왜 그래. 그래 또 뭐 보냐. 언젠가 빅토리아 갈 날이 있을까 내가. 언젠가 빅토리아 또 갈 날이 있을까 내가. 언제쯤. 언제쯤. 가고 싶다. 언제쯤. 뭐 다시. 우리말로. 계속 불만해. 우리말로 잘해준다 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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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못 믿겠다고? 왜 트위시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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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이제 가족들 때문에 가서 그 샌디에거 쪽에에 응? 같이 거기서 이제 아마 살았나 보다. 거기서 성교했는가? 거기서도 인디анов하고 또 이제 어울리고 가르치고 그랬나 보다. 근데 나는 왜 그런 기억이 없나 내한테나 너는 내한텐 왜 그런 기억이 없어 좀 알려줘요 좀 알려줘요 자 이제 번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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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멀리 가지마 나는 멀리 가지마라고 하는데 멀리 가지마라고 어디서부터 멀리 가지마라고 어디서부터 부산에서 멀리 가지마라고 부산에서 멀리 가지마라고 부산에서 멀리 가지마라고 가면 어디로 갈까 뭔데 그냥 멀리 간대요 멀리 어디 국내 아니면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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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민 가나 그러면 뭐하러 가는데 여행 그러면 가르치러 가르치러 왜 가지마라고 그거는 가지마라고 하면 가는건 좋은거잖아 수출해야지 그래 근데 왜 가지말라고 그래 왜 가지말라고 가면 싫어 가면 싫어 그러면 가면 안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왜 가지말라고 그냥 좋은데요 그냥 그렇다고요 뭐가 좋다고 가는건 좋은데 네 마음이 안갔으면 좋겠다 감히 못보니까 옛날에 불쩍 떠날 때 그런 느낌이다 그치 가긴 가야되겠다 그치 사진에 이야기하면 되겠네 사전에 네한테 이야기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네 마음을 충분하게 마음 안상하도록 해주놓고 그래 알았다 그럼 어디로 갈까 그치 캐나다일까 미국 미국 캐나다 다 안에 빅토리아 벤쿠버 LA 하와이 LA LA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쪽이네 빅토리아 벤쿠버 결국 옛날에 다 살았던 빅토리아 벤쿠버 빅토리아 벤쿠버 빅토리아 벤쿠버 빅토리아 벤쿠버 근데 그때 빅토리아 벤쿠버 빅토리아 벤쿠버 그때 뭐 결혼이 안 모르는데 그때 그때 내가 그때 언제 그때 언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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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찰나가 시대에 응? 오늘 나 모르지 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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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험 정하고 변해갖고 너무 외롭다고 일리 있지? 나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그래 처음에는 한동안은 너무 잔잔하고 너무 조용해갖고 무료하더라고 변화가 너무 없으니까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여운이 남아갖고 아주 평화롭고 그래서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봅시다 그래 왜 이렇게 죽을래? 고고도 불이 되겠다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산에 오르는 걸 싫어하셨대요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내가? 내가 산에 오르는 걸 싫어했어? 왜 그럴까? 산에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산에 가면 왜 싫어? 왜 이렇게 죽을래? 산에 가면 왜 싫어? 근데 왜 나 잘못 fix Gods lust RT 왜 그렇게 죽을래? 이거 execute 진 squirrel이 helemaal 풍네 음 도저히 있자 이 두지에 세차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forget 그쵸 교체다 그지? 네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하는 얘기 한번 해봐요 마무리 하는 얘기 하고 마칩시다 우리말로? 이렇게 만난 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같다고 미스완씨가 없을 때 부터 부터 부터? 미스완씨가 없을 때 부터 부터 부터? 아빠가 없을 때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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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이리 그때 자 이제 선생님 아픈지 한번 느껴봐 아픈지 한번 느껴봐 아픈아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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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잖아 조금 아프요 좀 비슷해 이렇게 왜 이렇게 비슷해 이팔이 마비됐다고 느껴봐 이팔이 마비됐어 이팔이 마비됐어 이팔이 마비됐어 이팔이 마비됐어 비슷해 맞나 마비됐나 느껴보세요 아픔 아프다 안아파 안아파 내팔 안아파 왜 이렇게 바보 inton 비 추 Means 이렇게 하Lape looked 여기서 넓을 게 있어서 이제 아파요 이제 아파요 이제 아파요 이제 아프노 손이 많이 차다 손이 많이 차다 손이 많이 차다 이제 이렇게 회의 trade bishop 이제 오시에 돌아오자 이제 오시에 돌아오자 슬슬 다섯만이나 든다 하나, 둘, 꽃눈을 뜬다 생각하고, 셋, 넷, 눈을 뜬다, 다섯, 다시, 온몸의 의식이 돌아오고, 둘,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새로운 에너지가 돌고, 셋, 곧 눈을 뜨게 또 생각하고, 넷, 꽃눈을 뜬다, 다섯, 눈 뜨고, 다섯, 눈 뜨고, 다시, 하나, 하나, 온몸의 의식이 돌아오고, 새로운 감각이 돌아온다, 둘, 새로운 에너지가 온몸을 돈다, 셋, 곧 눈을 뜨겠다 생각하고, 눈을 뜬다 생각하고, 다섯,ogether, 눈을 팍 뜬다, 넷, 이제, 눈을 뜨겠다, 다섯, 아아, 우와, 감사합니다.